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이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렇죠? 그런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? 아우 그런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도어 스테이핑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그건 없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뭐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하여튼 뭐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여러분은 여기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